아니 이것도 같이 팔더라구요 얘가 재트에요 이게 하나 이것만 여분으로 또 하나를 사서 카메라마다 하나씩 달하나 근데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얘 말고도 한 세종류가 더 있는데 가봐주세요 제일 괜찮은데 이거 엄청 충분한데 두께가 벌써 2kg까지나 6kg 안 무거워요? 무겁진 않지? 이건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틈틈해서 아 근데 많이 교수님 이거 이리하면 못 갈 것 같은데요 길 받았어 길 받았어 못 들었는 짓이야 참 아 애들 앞에서 뭔가를 못 보여줘 다 따라가니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바닥 조그맣게 나오는거지? 아니 그게 찍히잖아 이게 찍힌다니까 여기 이게 찍힌다니까 물론 이건 찍히지 그래도 이게 크게 나와 그게 크게 나와 아니 이게 뭐냐 팔도 올린거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발도 올릴 수 없어 그 영도로 내가 해보니까 하나 구멍 안 하더라구 또 있어 그래 너 얼굴이 너무 좋지 그게 안 돼? 오케이 근데 카페에 엄청 많이 올라오겠는데 여기 또 잘나게 하는 세인간이 있군요 그 배가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메꿀 수 있지 편해 아니 배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메꿀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막 찍힌다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찍힌다니까 어딜 찍어도 찍히잖아 쟤도 있다 쟤도 쟤도 어? 정욱이 쟤 윤기야 윤기 윤기야 네 제원이 다이사 어떻게 돼? 우리 손 essa 그럼 이 guerra 이거 가졌 modelling 내가 좀 빨리 저기 대빙 still testify 唱 himself 과정 he behind 남 남 나 또 처음 여러분 영상 D-800은 사무실에 없어요. D-800은 강제특보거든요. 사무실에 계속 쓰려고. 이거는 따로 재고가 있는 거야? 깎아야지.